맛있다! 꼭 싸보시는게 좋을거에요 진짜 편리한 누구네요 안녕하세요 하울랜드의 하울입니다 오늘은 요건 막대사탕 홀더를 먹어볼건데요 아! 먹어볼게 아니라 요 사탕과 같이 나와볼건데요 요게 어떻게 까는거냐면 요게 까는거냐면 요게 까죠 요게 색깔이 참 특이한데 저는 여기에 안나온색으로 됐네요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제가 로봇 폴더를 먹어본다 했잖아요 요거 뒷면 누르면 이렇게 되는걸 여기있죠 밑에까지 보이게 꾹 넣어야되는데 전 꾹 넣는걸 잘 못합니다 그쵸 됐다 이렇게 여기 보이죠 이제 어 끼는게 치인가봐요 기계치가 아니라 전 기계치 아니에요 자 이걸 이제 꽂았죠 이렇게 입에 넣으면 됩니다 보관 보관 근데 귀엽지 않나요 아니요 음 좋네 이걸 이렇게 열었죠 열어 상태에서 먹는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맛있다 맛있다 꼭 싸보시는게 좋을거에요 진짜 편리한 누구네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하다 심지어 귀여워 심지어 귀여워 심지어 귀여워 여기가 종류면 이게 침대에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적이 있는데 침대에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끼니까 다 부러지지도 않는거 같아요 여러분 안녕 꼭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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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도 꼭 꼭 기억 눌러줘야돼요 꾹꼭꼭꼭 꾹꼭꼭꼭 권고 청장 這樣子 grace